자, 쌤들 안녕하세요 드디어 파이널 강의라고 하는게 마지막에 만들어지네요 자, 그동안 준비 잘해오고 계셨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아마 오늘 문제를 보고 지금 충격이 어마어마하실 텐데 제가 원래 항상 파이널 문제 같은 경우 초등이고 중등이고 상관없이 1회차 때 교육과정을 엄청나게 많이 냅니다 이 비율로 나오면 다 꽈락이 나올거니까 절대 이 비율로 나오지 않을거에요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구요 제가 우선은 엄청나게 그렇게 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아무래도 초등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중등 선생님들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특과정이라고 하는 비율 자체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참 애석하게도 범위가 또 넓어요 막말로 중등은 다 포기하고 나중에 총론만 봐도 어떻게 건질 수가 있는데 초등 같은 경우 그게 아니라 많다, 다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다 봐요 그래서 다 보기만 하고요 절대 못 쓰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그 소리를 되게 많이 하세요 지금 제가 냈던 문제 중에 본인이 외웠던 부분도 있을 테고 외우지 않았던 부분도 있을 테고 근데 웬만하면 다 외웠던 부분일 거예요 또 딱딱 도드라지는 부분들만 건드렸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외웠던 부분이실 텐데 문제는 안 나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지금 실은 교육과정은 딱히 어떻게 공부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냥 죽도록 외우고요 한 번 더 외우고요 한 번 더 외우고요 또 외우고 실은 그것밖에 없기는 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쌤들 지금 시점에 다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도요 쌤들 보시면 아직 전문 그대로 보시고요 책 이만한 거 들고 다니시면서 그대로 순서대로 외우고 계시는 분들 꽤 많으신데요 그걸로는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추리세요 별 수 없습니다 어차피 교육과정은요 내가 많이 본다라고 해서요 그걸 쓸 수 있지 않아요 그리고 비슷하게 쓰는 거 정답으로 인정 하나도 안 됩니다 정확하게만 써야 됩니다 그래서 나올 만한 거 위주로요 뽑아서요 몇 장 그것만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몇 개라도 정확하게 써야 돼요 교육과정은 모른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정확하게 썼다 그 다음에 비슷하게 썼다 안 썼다의 문제예요 정확하게 쓰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가장 초점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하시고 그 다음에 우선은 이렇게 더 심각하게 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선생님들이 지금 교육과정을 빈칸 뚫어서 외우고 계시죠 보통 제가 선생님들을 보통 보면 거의 다 공부를 하실 때 빈칸 뚫어서 많이 보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내가 외운 빈칸과 다른 빈칸이 나왔을 때는 쓰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초등 선생님들한테 제가 가장 불만으로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왜 교육과정을 전체 문장을 다 쓰라고 하세요예요 우리는 그렇게 안 나온다고 그래서 구멍이나 이렇게 딱딱 중요한 거 그걸로 내야지 왜 어떤 거 저 문장 쓰라고 그대로 나가는 게 있으니까 그 소리를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 문장을 쓸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지요 답이 나옵니다 실은 그래서 최대한 전체적으로 그냥 빈칸 뚫는다라고 하는 게 아닌 이 빈락 자체를 보면서 가셔야 되기 때문에요 어구 기준으로 자기가 중요한 단어를 기준으로 아예 문장을 만들 수 있을 정도다라는 것까지 알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내용은 선생님들 답보면요 다 아실 거예요 아 이거구나 그리고 한마디로 문 두라고 할게요 앞부분 딱 나오면 뭐예요 뒷부분 자동적으로 다 나오죠 앞부분이 생각이 안 나요 그죠? 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이게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교수학습 방법인지 영어인지 국어인지 특히 영어랑 국어 같은 경우 공통은 비슷한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과 그 다음에 최악이죠 교육과정이 지금 3개입니다 2015도 있고요 12도 있고요 11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얘가 11인지 간단히 15인지 그걸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실 때 선생님들이 항상 보면 전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공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적장애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서 또 뭐가 들어가고 또 뭐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마지막에 나와 있던 한마디로 지역사회중심 교수라고 하는 밑에 설명 종류 3개 그 다음 이런 것만 열심히 아는 거지 이게 어디에 연결되는지 이 중간구리들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근데 교육과정도 마찬가지예요 간단히 여기서 물었는 게 평가인지 교수학습 방법에서도 종류되게 여러 개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건지 자체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체를 명확하게 해 놓으셔야지 아마 인출될 때 훨씬 더 편하실 겁니다 제발 이 부분 좀 잘 생각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은 전체적으로 쌤들이 지금 아마 궁금하신 게 그걸 것 같아요 어떠한 파이널 문제 그래서 문제를 연습하러 오셨다라는 것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시점에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거 자체가 아마 또다시 아마 물음표로 뜨실 것 같아요 자 쌤들 있잖아요 며칠 남았습니까? 오늘? 25일 남았습니다 그죠? 3자도 떨어졌습니다 이제 이제 약간 포기가 되지 않으세요? 아니 시험에 대한 포기가 아니라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D 한 50일 근처만 돼도 뭐냐 하면 다 하리라 이런 분위기예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오늘 공부 8시간 했는데 내일부터 뭐야 12시간씩 막 합니다 그지? 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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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도 안 자야지 그렇게 막 했는데 됐어요? 안 됐어요?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계획이 아니에요 조금씩 올라가는 거 그러면 모를까 그냥 확확 이렇게 내 희망사항으로 계획을 세우면 그거는 큰 코다치거든요 오히려 더 넘어지게 돼요 근데 지금쯤 오면 이제 이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말 뭘 해야 될까 그 다음에 다 못 가지고 간다라는 거는 알아요 이제 그래서 버릴 걸 버려야 됩니다 제가 참 며칠 전이라서 지난번 그러기도 그런데 지난주 토요일날 제가 영역별 모의고사 마지막이었거든요 그때 합격생들을 불러가지고 그 학생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특강 비슷하게 잠깐 했었습니다 그때 나타났던 공통점을 보면요 어떠한 내용을 봤다라는 공통점이 아니에요 걔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반복을 우한 반복을 했습니다 걔들의 공통점을 꼽으면요 이번에는 신기하게 다 마인드맵이 있는 애만 어떻게 불렀더라고요 근데 저는 항상 마인드맵을 만들라고 하는데 그거를 만들지 않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학생들조차요 상위권이 있죠 한 30명 뽑는데 3등 4등 이렇게 붙어 나가는 쌤들이 있어요 마인드맵이 없어도 그렇게 붙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마인드맵이 아니라요 마지막 반복이에요 무한 반복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무한 반복을 할 수 있을 자료를 만들어야 되니까 뭐예요 이따만한 서브노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따만한 마인드맵이 나와야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쌤들 지금도 제정신 아니시잖아요 그죠? 근데 두 자리가 아니라 이제 한 자리로 떨어졌어 9, 8, 7 이렇게 떨어집니다 아마 그 생각이 들 겁니다 눈을 뜨고 나면 시험을 친 다음 날이 기를 막 이런 거 이렇게 생각 들거든요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때는요 아마 문제가 제대로 안 보일 겁니다 아니 정확히 문제가 아니라 자료가 제대로 보이지 않을 겁니다 눈으로 보는 공부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머릿속의 걸 끄집어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맞는지 확인하고 이것밖에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자료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될 거는요 쌤들이 지금 희한하게 계획을 보통 지금 칠판이 되게 특이하네 D 지금 25일이잖아요 근데 계획을 이렇게 세워놓으세요 5일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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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세워놓으시더군 아니면 25일이니까 전체적으로 한 번 한 번 이렇게 보려고 그러면 실은 5일로 못 봐요 7일 잡힙니다 그 다음에 줄여도 뭐예요 한 5일 이렇게 잡히죠 그리고 나면 여기 제정신 아니죠 그 다음에 여기서 갑자기 5일 아니면 5일 아니면 3일 3일 3일에서 끝이 똑같이 가게 돼요 아니면 이것도 아니면 지금 25를 5 5 5 그러다가 5 했는데 뭐야 중간에 학원 특강이 있습니다 학원 하루 와야 되고요 뭐 있고요 뭐 있고요 하면 이것도 빠지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7일 7일 이동하고 끝났어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기간을 한 3번 돌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지금 메일을 되게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메일을 요즘 메일이 폭주해가지고요 지금 제정신이 아닌데 메일이 계속 디딩디딩과 계속 울리는데 계속 이 내용밖에 없어요 자기의 마지막 D 며칠 계획을 저한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보통 7일에 한 번 아니면 5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해서 한 3, 4번만 돌면 되겠죠 이 결론은 그거예요 이 도는 날짜가 조금 사람마다 다르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부터 해서 한 3번 이렇게 돌면 되겠죠 이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안됩니다 그걸로 눈으로 보면요 근데 실은 지금부터 샘들 서브노트나 여러가지 자료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쓰면서 그냥 보면요 그냥 보면요 실은 한 3, 4번 잘 못 볼 겁니다 근데 머릿속으로 돌리고요 아는 거 정확하게 아는지 확인하고요 모르는 거 체크하고 계속 돌리고 돌리고 작은 내용으로 돌려야만요 그게 지금부터 무한반복을 하면요 몇 회라고 안 나올 텐데요 최하 10번은 넘게 나오고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전날 3번 돌리세요 그게 나와야 돼요 어차피 샘들 지금 이제 어떤 생각 들어요 모르는 거 맞출 생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 아는 거라도 제대로 적었으면 좋겠잖아 자 오늘 심정 어떻습니까 교육과정 한 개만 맞아라 이렇게 마음이 바뀌셨죠 한 개라도 제대로 쓰신 분 여기 총론 앞에 거는 그래도 쓸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거 말고는 실은 잘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인드를 지금 바꾸셔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익숙하게 봤던 거 정확하게 쓰겠다 참 지난주에 어처구니가 없었던 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참고로 한 명 아니었습니다 위기관리계획 있죠 뭔지 아시죠 설명이 아니라 명칭 위기관리계획 적는 문제가 있었어요 위기관리계획 그 단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틀렸던 분이요 제가 그냥 첨삭했던 분 중에 3명인가 4명인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비율이 첨삭했는 비율 중에 그걸로 따지면 몇 프로 정도가 되냐면요 10%가 넘습니다 20% 가까이가 돼요 근데 그분들이 왜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런 사람 있지 일명 저 밑에 이렇게 경쟁률을 만들어주는 사람 그냥 한마디로 뭐예요 여기 합격선 근처에 전혀 없으시고 저 밑에 이렇게 밑에 깔아주시는 분 그런 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에요 잘 쓰시는 분이에요 한두 분씩은 그런 분이 있어요 정확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당연히 안다라고 생각을 해서 놓쳤던 거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쌤들이 나와서 한 번씩은 다 그 생각 만약 시험을 한 번 쳐보신 분들은 그런 문제 있으셨을 거예요 아 실수했네 아 맞다 어 나 왜 이거 적었지 실수했네 라고 나오는 거는요 실수했네가 아니고요 정확하게 보지 못한 겁니다 그 문제의 한 문제의 자체가 없어지잖아요 아 실수했네 그 문제가 없으면 붙어요 참고로 작년에 초등쌤들요 떨어지신 분들요 점수 몇 점 차이 났을 것 같아요 컷에서 저한테 연락 오신 분만요 연락 안 오신 분은 모르겠고요 연락 오신 분만 0.33이에요 작년에 한 5, 6명 됐어요 1점은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0.33이에요 최소 차이에요 그거는 왜냐하면 1차는 컷 똑같으면 다 붙여주니까 바로 자기 앞에서 딱 끊어지신 분이 있거든요 그게 정말 많았어요 여러 명입니다 근데 그분이 실수를 하는 게 안 했을까요 많이 했어 한 3점 4점 날아갔어 그거만 붙어 정확히 봤으면 뭐가 될까요 붙었지 왜냐하면 초등 같은 경우에는요 1차 점수 자체가 발표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2차 이렇게 넘어갈 때 안정권이다라고 하는 점수 자체는요 실은 넉넉하면 넉넉할수록 안정권이 되는데요 한 1.23점 차이 나잖아요 컷에서 그래도 최종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한 4점 5점 되면서도 2차 너무 못 쳐서 떨어지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1.2만으로 차이 나면 실은 잘 못 뒤집고요 한 1.2점 근처 있죠 1점 한 2점 1.2 그 정도 차이는요 들어갑니다 몇 명 봤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실수 한 문제 그걸로 그냥 당락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요 이제 마음에 포기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 다음에 너무 많다 그거 자체는 이제 아실 것 같으니까 범위를 추려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교육과정을 추려내셔야 됩니다 전공보다 더 급한 게 선생님들은 교육과정입니다 제가 초과정은 모르겠어요 초과정은 모르겠고요 특과정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 교육과정이라고 하더라도요 일반적인 거 안 나옵니다 내용 체계랑 연결된 거 아니면 어떤 교수학습 방법 쪽에서도 뭐예요 중도 중복장애다 관련됐거나 아니면 어떤 공학이랑 연결이 됐거나 아니면 무엇이랑 연결을 한다거나 이러한 전제 조건이 들어가 있는 문장들이 있습니다 개들 위주로 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통교육과정에는 뭐만 보시면 돼요 친절하게 다 되어져 있습니다 관로에서 시각장애 청각장애 그것만 보시는 겁니다 특히 국어랑 영어 같은 경우는 비교해서 봐주시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비슷해서 헷갈리니까요 그래서 먼저 추려내십시오 그리고요 기본 교육과정을 나는 많이 안 받다 과감히 버리십시오 비슷하게 받는 거는 절대 못 씁니다 단어 비슷한 거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습니다 똑같아야 맞아요 최소한 중요 단어 어구 자체는 그대로 맞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나는 읽기만 했다 잘 안 외워져 있다 그런 부분은요 과감히 버리십시오 그 다음에 나는 나올 것 같다 아니면 중요할 것 같다 아니면 내가 좀 잘 외워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거라도 정확히 가지고 가십시오 지금 중요한 거 많이가 아니고요 정확히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교육과정을 추려내시고요 그 다음에 하루에 한 번씩 거의 반복하다시피 할 수 있을 범위여야 됩니다 그래서 실은 작년에 애들 보니까 한 다섯 장 근처 세 장 근처 압축했는 거 그거 들고 다녔거든요 마지막엔 그렇게 많이 들고 다닙니다 그런 식으로 들고 다닙니다 그런 식으로 들고 다닙니다 뭐다? 어디 갔니? 중간 고리 있죠 그거는 없애시면 안 돼요 그건 없애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학입니다 특학 같은 경우에요 선생님들이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뭘 것 같습니까? 특학에서 나왔던 부분입니다 나왔던 부분입니다 참고로 파이널의 범위 자체는요 확장시키는 범위는 내지 않습니다 원래 포함되어져 있는 범위 있죠 그 다른 말로 원래 기출에 나왔던 범위 안에서요 제가 엮는 걸 다르게 엮거나 예시를 다르게 하거나 그냥 서술 나왔던 걸 적용으로 바꾸거나 거의 고로한 형태로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모르는 거 자체는 거의 나올 확률이 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있는 거를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인드맵 형태를 본인이 만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걸 어떻게 만드냐 라고 하며 선생님들 지금까지 보셨던 자료 있죠 기출 풀이했는 자료가 있으면 가장 좋겠는데요 아마 그걸 문제집으로 보셨고 자기는 서브노트를 보셨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먼저 고르셔야 됩니다 만약에 서브노트나 이론서를 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출에 우선적으로 자주 나왔던 것 부터를 뽑습니다 그래서 이론서 같은 경우는 항상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한 주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출에서는요 이거 전체 다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뭐예요? 얘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개념이 있죠 그 다음 특히 만약에 이게 개념이었고 여기가 설명과 관련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되면 이 개념을 다 뽑아내셔야 됩니다 여기 설명이 아니고요 이 개념을 뽑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쭉 뽑아내면 개념이 막 이렇게 나오겠지 그리고 나서 이제 묶어야 돼요 그러니까 환경중심언어중재 스크립트 이게 뭐다? 언어장애 학생들에 대한 중재 이렇게 묶는 겁니다 책 목차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막 이렇게 되면 전체 마인드맵 의사소통에서 막 이렇게 해서 어떤 그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내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돌아야 되는 범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들어가야 되는 게 뭐일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기본 설명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기출에 직접적으로 나왔던 부분이 있어요 여러 개 나왔는 것도 있을 거고 하나만 나왔는 것도 있을 거고 안 나왔는 건 들어가면 안 되구나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3, 4, 5 다섯 가지 다를 보는 게 아니고요 그 중에 뭐예요? 나왔던 예부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예요? 환경중심언어중재에서 네 가지 기법 특히 우발교수 들어가야 되고요 환경 들어가야 되고요 반응적 상호작용 전략 들어가야 될 거고요 특히 우발교수에서는 아동에 먼저 요청이다라고 하는 포인트들 있죠 그거 자체를 이제 다 체크 체크 해놓을 겁니다 그게 마인드맵입니다 이렇게 쫙 돌리면요 전체 합격생들 보면 의사소통 손으로 적은 글이기 때문에 A4라고 했을 때 그냥 반 접어서 쓰면 생각보다 글자 크게 적으면 별로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도 한 4장? 그 정도밖에 안 나와요 전 영역을 다 이거를 만들면 생각한 것보다 범위가 굉장히 좁습니다 우리가 책으로 이론소로 그냥 보면 뭔가 되게 많아요 근데 내가 중요한 거 위주로 추려서 보면 이거 전체적으로 하면 특히 시각장이 한 장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이거를 머릿속으로 돌리는 거죠 이거를 공부하면서 선생님들 지금 전체적으로 한 번 과정 보겠다라고 하는 범위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죠? 기가 그때까지 보시면서 이거를 만드세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제일 좋은 거는 20일 범위 안에 도는 게 가장 좋지만 그게 아니면 최소한 14일 범위 안에서는요 여기에서는 무한 반복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14일 이거 안에서 들어와서 이걸 만드시면 안 돼요 그 전에 여기에서 무한 반복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치는 날 D-Day 전날 하루 있죠? 이동하시죠 거의 집에 계시는 분들은 더 좋을 거고요 이동하시는 분들 자체도 뭐예요? 이만큼 들고 이동하면서 계속 외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 이틀, 3일 하루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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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실은 여기 하루가 하루 더 가는 게 나아요 1, 1로 가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이 하루 동안 전 영역이 돈다라는 겁니다 특학, 그 다음에 초과정, 그 다음에 특과정 다 도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돌고 그래야지 가능합니다 어느 부분 자체가 막혀버리면 이게 못 돌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 머릿속으로 나왔는 거 여기서 쭉 나오고 뭐다? 다 나왔는지 확인만 해 만약에 놓쳤어 얘에 대한 공부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전 영역 자체를 다 돌려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특히 이러한 기간들 있죠 아니면 이 사이 기간에는 공부를 어떻게 하시냐 하면 아직은 그래도 내가 봤던 이 범위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하나 걸리는 부분 있죠 안 나오는 부분 분명히 있거든요 여기서 딱 잘라져서 얘가 안 나와 이 부분 자체는 내가 지금까지 익숙하게 봤던 자료들 있죠 그거 들어가서 다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다 엮어 다 봐야 돼 라고 하는 거 다시 잡으셔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한 영역 끝나고 그 다음에 써보는 게 제일 좋아요 실은 이거를 그냥 머릿속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다 쓰는 겁니다 다 나오는지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거 시각이라고 하는 게 덩어리 자체가 이만해질 거 아니에요 그거 자체가 한 번에 다 나오셔야 됩니다 아무리 작은 가지도 다 나오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안 나오는 부분 자체는 뭐다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처음에 우선 그려 검정색으로 그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란색으로 쥐어짜서 더 써봅니다 처음에 아주 부드럽게 나오는 부분과 쥐어짜을 때 더 나오는 부분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뭐예요 원래 있는 자료랑 비교를 해 그리고 나서 뭐야 세 번째 안 나오는 부분은 빨간색으로 체크를 하는 거예요 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미친듯이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봤던 자료를 통해서 다 묶어요 그리고 나서 뭐다 다시 다 그리는 겁니다 통합된 형태 있죠 한 번에 다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묶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갈 거예요 그리고 이게 됩니다 아마 우리는 시각장에 있고요 그 다음에 청각장에 있고요 그 다음에 지적장에 있고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죠? 오늘 시각을 봤습니다 하나는 더 봐야지 오늘 시각 청각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내일은 지적부터 시작을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어제 봤던 거 누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올라가는 게 누구여야 될 것 같아요 의사소통, 학습장애, 지체장애여야 되죠 내가 안 나오는 거 의사소통장애가 첫 번째이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AAC와요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쌤 기출문제 있죠 여기에서 지금 요거 자체 지금 어 여기 있구나 요거 자체 찾는 거 있잖아요 요게 지금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이 개념에 대한 전체 공부를 계속하고 있지 이 중에서 얘 다 이 공부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요거에 들어가 있는 전체 범위를 계속 공부를 했거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다 잡으셔야 돼요 이게 핀트예요 만약에 기출문제가 나왔어요 요 개념에서 나왔어요 그럼 뭐부터 나올 것 같아요? 얘부터 나옵니다 여기에서 시작되는 어떠한 형태가 나오지 뜬금없는 얘 다른 거 아예 이렇게 잘 안 나와요 여기에서 연결할 수 있는 고리들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모를 때는 뭐예요? 얘는 우리 익숙하게 아는 거지 얘를 기준으로 개념 자체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바탕으로 글짓기를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얘를 다 아셔야 돼요 개념에 대한 예 이거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기출문제를 연도별로 뽑으십시오 해설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객관념 같은 경우 도저히 안 되면 답만 체크하는 거는 괜찮습니다만 문제에 제발 줄 긋지 마세요 선생님들이 지금 제일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문제가 요구하는 바를 못 적는 겁니다 문제에서 스크립트야 그럼 내가 스크립트에서 내가 외우고 있는 어떠한 개념을 쓰는 거지 스크립트에서 이러한 걸 물었는데 그거에 따른 답을 못 쓰는 게 문제입니다 그거는 문제를 보고 단서를 찾고 어떠한 것을 이끌어 나와야 된다 그거 자체를 연습이 안 되어져 있고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기출문제 보시면서요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실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인드맵을 주로 잡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역으로 기출을 주로 잡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로 주로 잡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출 해설만 계속합니다 이거는 뭐예요? 여기에서 뭐다? 그러면 기출이 답이 뭐예요? 여기서부터 나오지 그럼 여기에서 역으로 나가는 거야 위에서만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역으로 나가서 관련 개념이 아 이게 뭐다? 여기까지는 묶여야 돼 자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아 전체 마지막 그 어느 정도 돌고 나면 전체 마인드맵 한번 잡아서 다시 하고 그래서 이거를 풀 때요 기출 문제를 풀 때 그냥 눈으로 확인하는 것보다요 초등 같은 경우에는요 군더더기 답이 있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게 칸이 좁아요 그 다음에 한 칸에 뭐예요? 문제가 1, 2, 3, 4 이렇게 좀 많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등 같은 경우는 칸이 좀 길고 어떻게 쓰다 보니까 해결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초등은 여러 개다 보니까 딱딱 맞춰 쓰는 게 실은 더 좋습니다 근데 잘 안 되니까 뭐예요? 아는 거라도 더 써야 되는 거야 근데 적이 적으면서 그거를 찾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돼 우리의 답은요 그냥 외워서 일반적 이거 이거는 이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러한 조건 때문에 아동이 이러한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이러한 중재를 통해 아동이 적절한 교육을 받도록 해줘야 돼 이게 기본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있고 이렇게 중재가 들어가야 된다 그 논리적 맥락이 맞게 나오셔야 되죠 그거를요 답 쓴 기본 틀을 잡아놓고요 거기에 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한 문장으로 쳐내세요 키워드를 넣으면서 짧게 쳐내셔야 됩니다 말로요 대강 그래 그런 거 있어 그런 거 있어 이렇게 되면요 문장 자체를 내가 간결하게 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들어가서요 답이 되게 길어져요 그리고 욕심이 생겨요 들어가면 내가 문제에서 묻는 거 이거 외에도 이거 말고도 더 아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 문제에서는 2번을 물었어도 난 3번도 안단 말이야 그럼 3번도 쓰고 싶어요 그러다 보면 뭐냐 하면 한 문제를 날려 시간이 없어서 제일 큰 거는요 아는 거 다 푸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거 때문에 이렇게 된다를 연습을 하면 아 이거 때문에 이렇게 되니까 요까지 답이 생각보다 간결하게 잘 나옵니다 그거를 같이 연습을 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쌤들 오늘 시험 아마 지금 첫 주라서 제가 일부로 70분을 잡았다가 조교 쌤들이 말을 해서 다시 줄였는데 70분이 아니라 65분 기준으로 시험을 치셨죠 70분 65분을 했는데 쌤들 있잖아요 65분으로 맞추셔도 안 돼요 실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쌤들 지금 오늘 처음 오셨을 때도 혹시 긴장이 조금 되셨습니까 낯선 거 말고 낯선 거 말고도 그래도 파이널이다라고 하는 약간 압박감이 조금 생기게 되거든요 자 시험장 가면 어떨까요 안 보여 제 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문제 한 번 읽을 거라 두 번 세 번 읽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에 꽂혀버리면 거기에서 뭐야 뭔가 한 개라도 내가 꼭 알아야 되는 거잖아 이거는 단어 하나에 꽂혀서 못 나오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시간을요 여유가 있으셔야 돼요 그 말이 왜 그러냐 하면 쌤들 문제를요 한 번 두 번 실은 세 번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65분에도 맞추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 번 끝나는 게요 50분 이내에 끝나셔야 돼요 50분 전에 실은 끝나야지 그래야 답 쓸 시간이 있지 원래 문제를 풀 때요 제일 좋은 방법은 그겁니다 처음에 문제를 간략하게 봅니다 이 간략하다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1번부터 8번까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그 중에서 내가 확실히 풀 수 있는 문제랑 확실히 못 푸는 문제를 골라내는 겁니다 긴가민가 이거는 넣으셔야 되고요 확실히 내가 풀 수 있다 세모 x 이렇게 푸시해도 되겠죠 확실히 풀 수 있는 문제와 확실히 못 푸는 문제를 골라냅니다 그리고 확실히 풀 수 있는 문제 같은 경우는요 처음에 답이 바로바로 나와요 실은 이런 식으로 쭉 해놓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시 돕니다 이때 뭐예요 긴가민가한 것까지 해서 같이 답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얘는 이때 안 봅니다 문제는 다시 읽으셔야 돼요 답이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모르는 거잖아 문제는 읽으시대요 대신 답을 쓰려고 노력은 하지 마세요 얘 답 쓰려고 노력하면 음 하고 5분 기다리는 거 그냥 예사로 시간이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얘는 풀지 마세요 문제는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계속 읽으면서 뭐냐 이 방향이다 저 방향이다 그게 잡혀가기 때문에 문제는 읽으시는데 답은 쓰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쓸고 나시고요 답안지 옮기세요 답안지 다 작성하세요 그러니까 한마디 1번 옮길 때 보면서 옮기고 다 맞는지 다시 읽으면서 두 번을 풀긴 했으나 답안지 옮기면서 이미 세 번을 보는 거예요 풀었는 문제는 그리고 나면 얘 있지 여기까지가 답안지 옮기는 데까지가요 선생님 65분이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5분 동안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문제를 다 보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정말 문제 제대로 풀었는가 틀리게 풀었는가 생각보다 여기서 답안지 옮기고 났잖아요 그 다음에 어 나 이거 잘못 봤네가 여기서 보통 나와요 여기 한 번 보고 두 번 볼 때 그게 안 나와 두 번 볼 때는 내가 문장을 제대로 써야 되잖아 거기에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틀린 거를 잘 못 받아들인 못 골라냅니다 그리고 이때 쌤들이 가장 여기서 이렇게 넘어올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문제를 안 읽어요 내가 여기서 봤을 때 이게 뭐야 아 황반변성 쪽이었어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답을 이제 문장을 만들려고 하지 진짜 문제에서 황반변성을 물었는지 다시 확인을 안 해요 그게 뭐냐 하면 한마디로 3번에 문제 있고 우리는 소문제가 있지 이거를 안 읽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왔는 뭐 특히 기억 있으면 기억만 읽지 앞뒤 맥락 이거 절대 안 읽습니다 이미 버린 문제야 그거는 그러니까 뭐야 맥락이 없으니까 뭐예요 뜬금없이 혼자 독립된 답이 나오고 연결된 답이 안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시 읽으면서 여기 답안지 옮기고 나서 확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5분 남았는데 벌벌벌벌 떨면서 써야지 어떻게 악착같이 써야지 그리고 나서 시간이 남아 그리고 나서 뭐야 얘를 빈칸을 남겨둘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문제를 여러분 읽으면서 대강 이쪽일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정답 아니에요 뭐 그냥 아무거나 써놓으세요 빈칸은 기본 시험풀이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둡니다 그리고 나서 뭐야 부분 점수 얻으면 땡큐고 아니면 아닌거지 뭐 아 근데 아무것도 안 쓰면 무조건 0점이잖아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요 쌤님 3번 이상 푸셔야 돼요 특히 여기 답 옮기고요 틀린 답이 이때 나옵니다 그러니까 쌤들이 전반적으로 뭐예요 푸는 속도 자체를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한 번 푸는 것 자체가 50분 전에 끝나셔야 돼요 실은 두 번 푸는 것까지 가요 실은 50분 근처까지 나오는 게 제일 좋아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푸는 게 그러니까 처음 한 번이 뭐예요 진짜 빨리 훑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 그러면 그냥 순서대로 푸는 거랑 이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하면요 자 만약에 초과정 문제가 우리 보통 7, 8번에 많죠 초과정 문제는 실은 우리 많이 틀리거든요 근데 8번이 내가 아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치 7번은 근데 만약에 전공 5번은 내가 모르는 문제인데 8번은 아는 문제야 순서대로 풀면요 이거 풀다가 얘를 놓쳐요 한마디로 뭐다 내가 아는 건 남도 알기 때문에 여기에서 3점이 날아갑니다 회복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아는 거 남이 쓰는 거 나도 다 써야 돼요 그거부터 나오셔야 됩니다 문제 풀 때 이렇게 푸시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지금부터 그게 제일 좋습니다 볼펜 있죠 색깔 볼펜으로 쓰세요 3색 볼펜 있죠 그래서 문제를 처음 풀 때 검정색 두 번째 풀 때 파란색 세 번째부터 빨간색 이런 식으로 해서요 아 4색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다른 색깔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 내가 세 번을 풀 때까지 뭐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문제를 읽자 위에 문제랑 이 요소 다 찾았다 그거 자체를 시각적으로 우리도 단서를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찾아 나가세요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요 아는 걸 놓치면 안 됩니다 작년에 초등의 제일 큰 문제가 뭐였냐 하면요 작년에 답이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중등의 더 큰 문제는요 논술이 쉬웠습니다 근데 앞에서부터 풀다가요 10점을 날리신 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 수강생들 중에 거기 꽤 앉아 있습니다 논술 하나도 못 썼어요 근데 컷이 몇 점이야? 컷에서 1점밖에 차 안 납니다 그러면 걔 원래 성적은 몇 점? 컷에서 7, 8점더 있는 애지 그게 많이 벌어져요 생각보다 정말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요 제일 경계해야 될 거는요 다 아는 문제에 너무 신나시면 안 돼요 너무 신나 그래서 자세하게 적고 싶거든요 그거를 절대 아시면 돼 시간 배분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다 푸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아는 걸 정확하게 푸는 게 중요해요 모르는 거는요 놓쳐도 됩니다 대신 예의니까 백지는 안 된다 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실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 답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시험 푸는 스킬 자체가 더 중요합니다 그게 되어야만 우선은 내 실력 발휘 자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일 먼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첨삭에 관련되는 부분 자체는요 첨삭은 지금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솔직히 오늘 같은 날은 잔소리가 길 거기 때문에요 그게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과정을 많이 낸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 교육과정을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고 첨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래 6인을 1조로 하려고 하다가 지금 시간상 3명 들어와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요 3명 1조로 해서 들어갈 거고요 그러고 첨삭조를 안 정했네 첨삭 받을 사람 3명이 1조로 들어가고요 1, 2, 3주에 걸쳐서 각각 1명의 답안을 공통적으로 보고 첨삭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기 답이 참 부끄러운데요 남 답도 부끄럽습니다 괜찮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리고 첨삭들이 답을 보면서 그게 있더라고요 1번부터 8번까지가 있잖아 나는 1번을 잘 썼고요 옆에는 3번을 잘 썼어요 근데 옆에 3번 잘 쓴 것만 생각이 들고 내가 잘 쓴 건 안 보여 그러니까 갑자기 뭐예요 땅을 파고 들어갑니다 이미 파고 들어가 계시죠 목은 나와 있어요 나 안 나와 있을 것 같은데 누구나 잘하는 부분과 잘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나는 요거 낫구나 근데 얘는 요 부분이 좋으니까 요걸 바탕으로 이렇게 해보자 다른 사람 이렇게 썼을 때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다 그거를 같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끄러우니까 뭐예요 한 개라도 필사적으로 더 외우시겠죠 그 목적이 제일 큽니다 그 다음에 직강쌤들은 그렇게 이루어질 거고요 인강쌤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1주차 문제로 첨삭이 실은 이루어집니다 별 수 없어요 제가 다음 주부터 중동 파이널까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첨삭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이번 주밖에 없습니다 실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1주차 문제로 아마 첨삭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지금 문제가 이미 올라가 있을 거고요 목요일까지 목요일 자정까지 정확하게 아모르 아이티칭 사이트에 첨삭 신청을 하시고요 거기에 파일을 올려주시면 제가 음성으로 지금 첨삭을 해서 아마 올려 드릴 겁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답안지 한 장 한 장 한 장 따로 스캔을 하셔서 그래서 알집으로 묶으시거나 아니면 이름 하나도 안 써서 오시거나 이러면 조금 곤란합니다 어떤 분은 이름이 하나도 없어가지고요 아이디 뒤적어가지고 지금 검색을 해서 이름을 찾아서 올려야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지와 파일에 각각 이름 써주시고요 제발 하나의 파일로 그래서 한글 파일이랑 PDF 파일로 묶으셔서 올려주신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범위 자체는 공고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부분 우선적으로 더 낼 거다 알려달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 없습니다 시험이랑 똑같이 움직일 거기 때문에 특수교육학 범위는 기출범위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과정은 선생님들 공고문에 떴던 교육과정 범위 있죠 그걸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애석하기도 저는요 초과정을 치의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는 중등 출신입니다 그래서 초과정을 전혀 몰라요 그래서 최지원 쌤 문제를 제가 받아서 덧붙여서 연습하라고 드릴 수는 있는데 실은 해설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게 뭐지? 같이 이게 답이래 이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문제 들어갈게요 혹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더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지금 문제 하나의 해설보다는요 전체 가는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할까요? 이거는 없습니다 그냥 죽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이요 잘 안 외워진다 하시는데 원래 안 외워져요 그거 잘 외워지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고 나중에 종이 씹어 먹을 것처럼 열이 받아서 찢어버리고 싶을 그게 오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생각은 그겁니다 솔직히 저도 실은 저 문제 내면서도 그 생각이 들기는 해요 아니 이거 학교 들어가서 보고 하면 되는데 이걸 왜 외워야 될까? 이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큰 틀만 알고 대강 어디에 어떻게 찾는다라는 것만 알면 되는데 근데 뭐예요? 그 안에 희한한 티끌 다 외우라고 그러고 다 외우라고 그러고 이게 문제이기는 해요 근데 실은 시험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물을 수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기는 하거든요 실은 말도 안 되는 공부가 맞습니다 그거는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안아리라가 제일 좋습니다 솔직히 특수교육학은요 처음에 들어가면 내가 이걸 왜 외웠을까? 이것 때문에 안 돼서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거 쓰잘떼기도 없는 이런 생각이 처음에는 들거든요 근데 들어가서 어느 순간 벽에 부딪히고 나면 그게 다 필요합니다 실은 특수교육학은 실은 내용은 필요해요 그런데 교육과정은 알다시피 매년 바뀌잖아요 그렇죠? 나올 때마다 그냥 볼 줄 알면 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말도 안 되는 공부를 하고 계시니까 다시는 안아리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잘해 오셨으니까요 앞으로 더 잘해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후회를 되게 많이 하세요 지금쯤에 SM들이 공통적으로 첫 번째 메일에 왔을 때 첫 번째가 그겁니다 지난번에 공부를 좀 해둘걸 앞에 공부를 좀 해둘걸 이제 이래요 이런 식으로 다 후회로 시작을 하시거든요 그거 할 시간에 한 자 더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언제 필요하냐면요 내년 시험을 또 준비할 때 필요한 거지 올해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선생님들 D25일이지 D380일, 390일이 아니시죠? 그죠? 내년에 T5 별로 안 날 거라는 말 있습니다 아시죠? 아 그래도 학교 생기는 게 있어서 좀 나긴 할 건데 올해까지는 T5가 실은 좀 많이 정해져 있었는 편이고요 실은 그 다음부터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말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필사적으로 올해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이런저런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앞으로 가는 겁니다 잘한다 잘한다 조금만 더 하자 조금만 더 하자 계속 달래세요 공부를 몇 시간 해야 됩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눈 뜨면 공부하고 있어야지 그냥 앉아서 밥은 먹어야지 그래도 잠이 옵니까? 나도 모르게 잠을 잘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그걸 나도 모르게 자는 시간이 10시간 이거는 좀 안 되고요 나도 모르게 잠을 잘 수가 있기는 한데 편안하게 자고 나는 규칙적인 생활을 할 일이라 그 다음에 시험 치는 시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몸 건강 관리를 잘하고 우리가 뭐 2박 3일 시험 칩니까? 기껏 3시간 4시간 시험 치고 들어오잖아요 3시간 시험 치고 오잖아요 그거는 그 전날 밤새고 아침에 토사 광란을 다 해도 치고 올 수 있는 시간입니다 수능처럼 긴 시간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만 있으면 돼요 들어가는 날 기절을 한다 이거는 좀 안 돼요 근데 시험장 들어갈 수만 있으면 됩니다 공부하는 시간이랑 뭐랑 제한 좀 두지 마세요 요만큼만 하겠다 생각을 하면요 정말 그만큼도 안 해요 12시간 해야지 11시간 넘으면 힘들어서 도저히 못합니다 그거 두지 마세요 그냥 눈 뜨면 공부하시고요 모르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악착같이 하세요 원래요 독한 놈들이 붙어요 자 들어갑시다 교직 논술입니다 아 참 교직 논술 같은 경우에는요 샘들 참 제가 문제 내기가 힘든 이유가요 교직 논술은 누가 문제 출제할까요? 교수님들 어느 교수님들? 실은 저희 그 문제 있죠 교육과정 문제 같은 경우 초등은 초등 쪽에서 내시긴 하는데요 교대 쪽에서도 들어오시고 저희 쪽에서도 들어가서 내기는 하는데 저희 과 교수님이 냅니다 간단히 특수 교육과 교수님들이 내세요 교직 논술은요 저희 과 교수님들이 내는 문제 아닙니다 교직 논술을 출제하러 들어가시는 분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희 쪽 교수님과 간단히 교대 교수님도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 특수 교육 내의 영역을 묻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큰 틀을 묻게 되는 거지 그렇다고 우리 쪽에 어떠한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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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묻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제가 거의 어디에서 나왔어요 통합교육 그래서 통합을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 연결고리 그거를 많이 생각해 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 아직 그게 안 되어 계시는 분 있어요 서론 결론 이미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들은 서론이랑 결론이랑 자수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죠 불량이 아니 불량이라 안에 내용이 적절해서 점수에 대한 거는 없습니다 서론에 대한 내용의 몇 점 이런 배점 자체는 없는데요 서론 불량 결론 불량 자체가 존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게 논리적 구성이나 이런 전체적인 통일성은 보게 되죠 그래서요 서론 외워서 들어가세요 결론도 외워두세요 우리는 전천으로 쓸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통합교육 통합교육은 이것이다 그 다음에 본론에 들어갈 내용은 뭐예요 문제에서 보면서 다 정해져 있잖아요 서론 제일 마지막 문장이 뭐다 이거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자 써야 돼요 그럼 결론 잠깐 쓸게요 실은 본론은요 본론은요 선생님들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공부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서론은요 참고로 서론 결론 문장으로 한 세 문장 정도 쓰시면 됩니다 세 문장 정도 쓰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장 뭐 쓰면 됩니까 통합교육 모르시면 법적 정의 쓰십시오 참 진부한 표현이거든요 그건 아는데요 절대 감점될 일 없습니다 절대 벗어날 일 없어요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써야 될 것 같아요 본론에 나왔는 거 다 받아주시면 되죠 카테고리로 묶이는 거 또래 교수다 아니면 협동학습이다 무엇이다 아니면 통합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이런 게 있겠죠 그거를 알아보자 아마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통합교육이랑 이거랑 연결하는 고리 한 문장만 쓰시면 서론은 끝납니다 그죠 결론은 뭐 써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이거 이거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뭐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까 학생 입장에서 쓰면 돼 안돼요 교사 입장에서 써야 된다 교사는 이것을 잘 숙지하여 적용을 해서 학생이 통합 환경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결론 정해졌죠 그리고 연결 고리 하나 아무거나 적으십시오 그래서 여기 여기 절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외워두세요 문장을 나 이렇게 쓸 거야 항상 여기 걸릴 수 있는 부분 자체가 무조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세 문장 정도 들어가면요 200자 그 다음에 이게 200자 나옵니다 문장 한 문장의 호흡 자체를요 원고지로 한 두 줄 근처 살짝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근처로 내 문장 한 호흡을 길이를 맞춰주고 나면요 세 문장 쓰면 되구나 네 문장 쓰면 자수가 되구나 그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200자 200자 빼고 그럼 여기 몇 자 넣으면 돼요? 계산 나오지 거기에 맞게 뭐예요? 아 묻는 거 자체가 답이 이거니까 어떤 거는 단계를 다물어 그럼 단계만 써야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뭐야? 쓰고 보니까 분량이 모자랄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설명이 들어가야 되겠구나 설명 썼는데도 모자라 그럼 장점 써야 되겠지 자수는 채워야 돼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분량 자체가 명확하게 나와요 얘가 정해져 있으며 그럼 요소에 따라 내가 대강 얼마를 써야 된다라고 그게 계산이 나와 그럼 뭐예요? 내가 이 내용에 대해서 어디까지를 적을 수 있다라는 그게 만들어지게 되죠 논술의 가장 기초가 자수 맞추는 거고요 요게서는 문장 한 호흡 길이로 맞춥니다 보통 그래서 요거를 맞추세요 그러면 본론 어디 어떻게 쓴다 그러니까 쌤들이 항상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생각보다 서론이에요 어떤 분은 세 줄밖에 안 나와요 원고지 세 줄 그 다음에 갑자기 뭐 여기서 끊겼어 그래서 결론이 한 여덟 줄됩니다 아니면 반대로 있어요 여기는 뭐다? 한 300자 근처까지 왔어 그리고 나서 뭐예요? 결론 한 줄 참고로 요거 요거 분량은요 거의 비슷해야 됩니다 솔직히 살짝살짝 차이 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한 세 줄 네 줄 이렇게 차이가 나면 안 돼요 통일성이 안 맞아요 그거는 얘 얘 비슷해야 됩니다 정하는 수밖에 없고 요기 분량으로 맞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요 모르게 쓰면 제일 좋은 문제는 역대 기출 문제들입니다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십시오 하루에 하나씩 맨날 쓰십시오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예요 문장을 쭉쭉 써내려 가는 것 자체를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초등 선생님들이 글을 되게 잘 쓰시는 분이 있어요 다 장단점에서 글을 잘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막상 전공을 쓸 때요 부드럽게 쓰면서 키워드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키워드만 외워 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수가 안 나와요 내용 설명 자체가 키워드는 있는데 문자 맥락 자체에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는 이것이다 기본 서술 형태로 그냥 풀이하는 연습 있죠 그게 충분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침에 아무 생각 없이요 그 몇 년도 기출 문제 있죠 쫙 뽑아 돌려가면서 계속 쓰시는 겁니다 하루에 하나씩 그 다음에 읽어보고 아 요렇게 해볼까 읽어보고 요렇게 해볼까 아무리 내가 내용을 안다라고 해도요 그거 다시 쓰면 다른 내용이 또 나오고요 또 바뀌고요 또 바뀝니다 계속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냈는 문제 자체는요 자 쌤들 지금 통학 교육의 가장 큰 초점 자체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학생을 실제적으로 포함시키는 방법입니다 예전에는 물리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특수 학급 그 다음에 일반 학급의 애를 포함시키는 부분에 맞춰져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물리적 통합은 다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용어 자체가 교육과정적 통합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아동에게 제공되는 학교라고 하는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교육과정 내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통합이 되어야 된다 같은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배우고 같이 뭐예요 학습에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어야 된다까지 나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결과로 나오는 것 자체가 평가가 나오게 되죠 아 교육과정적 통합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배운 내용을 아동이 학습을 했다라는 결론으로 나오기 때문에 특수 아동들의 평가 방법이죠 평가 조정 방법까지도 같이 포함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일 초점 자체가요 지금은 특수 교육의 중심이 어디예요 특수 학교입니까 학급이에요 일반 학급이에요 실제는 특수 학급인데요 어쨌든 이론상으로는 일반 학급입니다 그죠 그래서 일반 학급에서 지금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 애들이 일반 학급에서 어떻게 들어가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가장 기본 초점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걸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요 항상 제일 먼저 나오는 건 아무것도 수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제일 좋죠 그걸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보편적 학습 설계입니다 보편적 학습 설계가 어떤 겁니까 보편적으로 학습을 설계하겠다 말 그대로 볼게요 학습 설계하겠다라는 말은 아시겠죠 학생에게 학생이 알고자 하는 것 그것을 만드는 교육과정과 그런 것들을 짜는 거다 왜 보편적이라는 말이 붙어요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한두 명이 아니라 교육과정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이기 때문에 일반 학급에 소속되어져 있는 우리 장애 아동들도 포함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장 먼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일반 교육과정이 보편적 학습 설계를 통해서 누구나 다 접근 가능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로 들어갑니다 자 다 됩니까 모든 과정을 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어떤 게 들어갈 것 같아 우리 애들이 일반 학급에 들어갔을 때 아동 수준에 우리의 아동의 IP 목표에 따라 조금 조정해야 되는 방법들이 들어가죠 그게 뭐예요 교수적 수정이죠 그래서 환경에 대한 것, 방법에 대한 것들, 내용에 관한 것들, 평가에 관련되는 것들, 집단에 관련되는 것들 이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특히 지금 그냥 내용으로 넣을게요 아니면 교육 방법에 대한 수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특히 이거는 전제가 그겁니다 단체 수업이에요 집단 수업이라고 해야 되나 일반 학급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집단 수업이 거의 대부분 이루어지죠 자 한마디로 일반 교육 과정을 집단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거를 제공할 수가 있는 형태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첫 번째 일반 교육 과정을 그대로 다 쓸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아동의 수준별로 나누어서 하는 중다 수준 그 다음에 뭐예요 내용 자체는 교육 과정 자체는 다르지만 활동이라도 같이 해서 참여시킬 수 있는 중복 교육 과정을 만들고 그게 아닐 때 다른 대체 수단 그래서 전체 일반 학급 내에서 전체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만큼 만드는 방법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외에 뭐예요 환경에 대한 것, 방법에 대한 것, 집단에 대한 것, 평가 방법에 대한 것 이거 자체는 같이 들어갈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끝납니까 여기에서 그 다음 또 들어갈 수 있는 게 있어요 각각 개인별로 일반 교실 안에서 기능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큰 게 있습니다 뭐다? 보조공학이죠 개인의 기능을 향상시켜주기 위해서 개인별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주는 형태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너무 중증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도 전체적으로 다 참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부분 참여의 원리 이거 자체가 모두다 뭐다 통합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전략으로 묶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 큰 틀이에요 이거를 알면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기에서 연결될 수가 있게 됩니다 전체적인 걸 다 짜고 그래도 안 됐을 때 아동에 따라 내용 여러 가지 방법을 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안 됐을 때 이거를 달성할 기능을 향상시켜주기 위해서 도와주는 거고 전체적인 수업이 안 될 때 일부라도 참여를 시키겠다라고 하는 부분 참여의 원리까지 같이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구체적인 방법들은 특히 여기에서 나오는 거 집단 특히 뭐 협동학습 그 다음에 또래 교수에 관련되는 거 이러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어떠한 지원 그래서 포함될 수 있는 거 그걸 같이 고려해주는 형태로 보통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교육과정적 통합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이거 전체가 같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묻고자 했는데 묻다 보면 계속 개별적인 거 자체를 모를 수밖에 없는 형태가 실은 됩니다 큰 방향은 알아두시라고 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 들어갈게요 자 다음은 일반교사와 특수교사 간의 대화 내용이다 기억에서 교육과정을 수정하는 방법 두 가지를 써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ㄴ 보편적 학습 설계의 원리와 장점 그 다음에 ㄷ에 명칭을 쓰고 잘못 적용되는 방법 두 가지를 쓰시오 그 다음에 ㄹ 보조공학과 보편적 학습 설계의 차이점을 쓰시오 내용을 쭉쭉쭉 묶기는 했는데요 전체 이렇게 묶입니다 자 첫 번째 기억입니다 자 우선 특수교사 바로 읽을게요 자 우선은 장애 학생들이 일반 교실에서 수업을 받을 때 가장 먼저 고려되는 것은 아동 스스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수업을 구조화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아동이 집단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수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 학급에서 전체적으로 수업을 받기 위해 교육과정을 조정하는 방법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이 네 개 중에 어느 것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 교실 안 같이 되는 부분이고 일반 그대로는 아니죠 수정이니까 두 가지가 되겠죠 중단 수준 교육과정 중복 교육과정입니다 중단 수준 교육과정은 어떤 겁니까 교육과정이 수준이 다른 겁니다 자 전제가 뭐다 같은 교육과정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뭐예요 아니 같은 교과 같은 교육과정인데 아동의 수준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형태를 말을 하고요 중복 교육과정은 뭡니까 뭐가 중복되어져 있어요 교육과정이 중복됐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교육과정이 하나예요 두 개예요 두 개니까 중복이 되지 그죠 이거 이거 이렇게 오버래핑이라고 보통 쓰는 이유 자체가 이렇게 덮는다라고 중복이 돼요 자 그래서 어디 같은 활동에서 이루어지되 목표 자체가 어디서 왔다라는 겁니까 각각 다른 교육과정에서 오게 된 것을 말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교육과정이 차이가 나는데 뭐가 차이가 나냐 목표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목표가 같은 교육과정에서 수준에 따라 달리 나온 것이고요 여기에서는 다른 교육과정에서 추출된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쓰면 전체 수업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지 그러니까 같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같은 활동 안에서 그게 이루어진다라는 것까지는 조건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에 대한 건 나왔고 그 다음에 보편적 학습 설계입니다 자 보편적 학습 설계가 우선 보편적 설계에서 나온 거고 자 이것을 적용해서 어떤 장점이 있나요 자 우선 보편적 학습 설계의 세 가지 원리를 먼저 아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보편적 학습 설계의 원리는요 우리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세 가지로 나오는 거랑 그 다음에 아홉 개 일곱 개 아니면 아홉 개로 나오는 형태 그게 있습니다 차이점 뭡니까 보통은 세 개짜리가 나옵니다 보통 세 개짜리 그게 뭐예요 다양한 정보제시 참고로요 정보제시와 표상수단이 같은 말입니다 해설 보시면 다양한 표상수단의 제공 다양한 표현수단의 제공 다양한 참여수단의 제공 이렇게 해놨는데 표상이라는 말과 표현이라는 말이 비슷하다 보니까 정보제시 그 다음에 표현과 표상이 같은 줄 아시는데 표상은 정보제시와 같은 겁니다 구분 잘 해두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많이 헷갈리세요 그래서 다양한 표상수단입니다 표상이라는 말이 뭘 것 같아요 표상 머릿속에 뭐 만들어 쓰는 걸 말합니다 쌤들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시면 대강 머릿속에 대강 이런 개념일 거야 라고 해서 뭐 이렇게 생각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 걸 표상이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다양한 표상수단을 제공한다는 게 뭐예요 개념을 이해하도록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교사가 아동의 양식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그것을 제공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양식에도 맞고요 난이도에도 맞고요 이런 식으로 교사가 제공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표현수단의 제공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아동이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 이거 알아요 라고 하는 것 자체 그 다음에 교육과정에 포함이 되어져야 뭐예요 의미 있는 학습 자체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학생들의 다양한 방법을 다 포함하게 되는 것 그거 자체가 표현수단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다양한 참여수단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아까 전제가 뭐였습니까 아동이 목표를 달성을 하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거는요 참여해야 됩니다 어떠한 좋은 방법이 있어도요 뭐예요 자폐들 잘하는 거 있지 여기 눈에 보이지 않는 뭐예요 귀마개 같은 게 있는 느낌이잖아 그렇게 해서 너는 떠들어라 나는 듣지 않겠다 이걸로 있으면 학생이 학습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 그래서 적절하게 참여를 시키는 과정 있죠 그게 뭐예요 아동의 동기 흥미 그것을 고려하는 부분을 지금 언급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 게 보편적 학습 설계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아동이 정말 교육과정을 만들 때 참여시킬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진 것을 말을 해요 자 근데 아까 일곱 가지 아홉 가지 정확히 아홉 가지입니다 아홉 가지라고 하는 거는 정말 설계에서 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공학기기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아니 학생들이 사용하기에 학습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학을 적절하게 사용한 형태로 보통 나타나는 형태가 그 아홉 가지 원리고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세 가지 기준으로 움직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줄 때는 보편적 학습 설계의 원리 세 가지 이러한 힌트거나 아니면 특수교육 뭐 응용특수교육 공학센터라고 해서 캐스트 이게 나온다거나 아니면 하나 더 있죠 뇌의 사고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 세 가지를 만든 전제로 되는 그것 자체가 힌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구별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보편적 학습 설계의 장점은 뭘 것 같아요 아 자 그 전에 그것부터 먼저 할게요 제일 마지막에 공학을 사용하는 것은 맞지만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보조공학과 특수의 보편적 학습 설계의 차이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보조공학 제가 여기 뭐라고 썼죠 개인의 기능성 향상 개인을 위한 겁니다 보편적은 아까 제가 물어봤어요 누구나 다 그래서 대상이 달라요 누구나 다를 위한 것 그 다음 보조공학은 개인을 위한 것이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요 얘는 원래 있던 애예요 교육과정을 만들 때부터 여러 가지 공학적인 게 포함 다 되어서 만들어진 형태 얘는 교육과정이 만들어진 후에 덧붙여 추가된 형태가 되는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얘 뭐라 그랬습니까 보편적 학습 설계 처음에 누구나 다를 위해서 그 다음에 교육과정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이미 만들어져 있는 포함되어져 있는 애지 그러니까 어떤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추가적인 수정 조정 이런 게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아니 누구나 다를 위해 처음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른 수거 없이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2번 있죠 해설에 보시면 2번 있을 겁니다 수업과 관련된 추가적 노력이 없고 교수와 관련된 재반 영역을 포함하고 있어 교사들의 수업 준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교수 자료의 설계 단계부터 필요한 수정 조절을 포함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게 큰 장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중도의 학습자들에게 최소한으로 보장되어야 될 학습 참여의 원리다 이게 뭐죠 부분 참여의 원리입니다 자 근데 부분 참여의 원리를 선생님들은 뭘로 알고 계시나요 어떤 거라고 알고 계세요 부분 참여의 원리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원리다 부분적으로 무엇을 참여하는데요 부분적으로 참여 그냥 수업에 참여한다 그럼 참여라고 하는 거는 뭘 것 같아요 여기에서 있으면 돼 학습 쪽에서 참여라고 하는 거는 결과가 뭐가 돼야 돼요 목표 달성과 연결돼야 되지 자 그러면 요거를 잠깐만 바꿔볼게요 참여를 목표 부분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야 된다 다른 말로 뭐다 기능 달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배우고자 하는 기능 있죠 기능 형태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동하기라고 하는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서 걷는 거 버스 타는 거 지하철 타는 그게 형태라고 되는 건데 아동의 기본적인 IP 목표인 기능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조금이라도 기능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부분 참여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부분 참여의 원리에 잘못 적용된 예라고 하는 거는 기능을 달성하지 못한 형태로 다른 형태나 일부가 다른 부분이 참여되어져 있는 형태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따져볼 게 수동적 참여입니다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자연스러운 환경에 배치되었으나 적극적으로 활동들에 참여하도록 허락하는 대신에 관찰하는 기회만 제공되는 것이다 자 수동적 참여 기능을 아동이 직접적으로 달성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관찰한다고 다 압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직접 실행해 봐야 되는 부분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근시한적 참여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이게 책 저도 책을 그대로 가지고 오다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사가 교육과정들의 관점들 중 한 가지 혹은 몇 가지만의 좁은 시야로 집중하고 학생이 학습의 전반적인 기회들로부터 이득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타인에 의해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예시로 어떤 거 나와요 시장 보기 마트 이용하기를 하는데 카트기 밀고 있는 거 나오죠 자 이렇게 따질게요 마트 이용 이때 마트를 이용한다라는 거는 뭘 것 같아요 물건 구입하기일 것 같지 않아요 자 카트기 미는 거 물건 구입하는 거랑 관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활동에는 들어가 있는데 이 기능을 달성하는 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누가 제시했다 교사가 편의에 의해 제공된 형태를 말을 합니다 그게 뭐야 여기서도 목표 기능 달성이 안 되는 형태가 되죠 그 다음에 단편적 참여는 뭐예요 기능을 하기는 하지 근데 뭐예요 시간 정해서 어떠한 건 하고 어떠한 건 안 하고 이렇게 되는 형태를 말을 하죠 그 다음에 참여 기회의 상실 학생이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기 위해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게 함으로써 학생으로 하여금 더 많은 수의 활동들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거는요 자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목표는 기능 한 개일까요 여러 개일까요 교과마다 다르게 기능이 여러 개 선정이 되겠지 근데 하나를 달성하도록 하기 위해 다른 하나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기능은 달성할 수가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참여할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것 그게 참여 기회 상실입니다 그러니까 부분 참여의 원리에 잘못 적용된 예가 뭐야 기능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목표 있죠 실제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진 네 가지 예시 이거고 그 다음에 이게 뭐냐 하면 교사들이 너무 많이 사용되는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 그거 있죠 2차 그래서 상 중 하 수준 나눕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중증 학생들한테는 관찰한다 그지 알겠니 응 끝 가만히 앉혀두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수동적 참여지 얘가 직접적으로 하는지 참여하는지에 대한 그거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의사소통판도 뭐예요 다 의사소통판 쓰거든 저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꼭 보조원한테 뭐예요 지도사님 갖다 주세요 의사소통만 항상 여기 있어야지 수업 시간에만 쓰고 쉬는 시간 안 씁니까 학생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실은 어깨 만들어 놓고 계속 한 명을 수동적으로 놔두고 뭐야 말하는 애들만 데리고 가고 있지 얘는 뭐 네 네 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 수업 해보신 분은 아마 아실 겁니다 한번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반이 가장 중증 학생을 위한 그게 없었다고 매년 딱이죠 근데 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참 어렵기는 한데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참여시킬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5분 쉬었다가 들어갈게요 어? 어?